네, 26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죠. 토지의 과세 대상의 구분으로 가보죠. 여기서부터 딱 보는 순간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토지과세 구분이 진짜로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차 부동산 학계론 문제에다 놓아버린 거예요. 부동산 학계론 1차 시험 문제에다가 뭘 내놨냐면 다음 중 토지과세 구분으로 이거 올바른 걸 찾아라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찾으냐면 토지를 구분할 때는 이제 토지라는 것은 원칙은 이 토지과세 구분은 딱 두 개로 먼저 나누세요. 이게 토지를 구분하는 것은 두 개로 일단 먼저 나누셔야 돼요. 하나는 생산. 생산활동에 쓰는 것, 사치활동에 쓰는 것. 생산 쪽으로 쓰는 것, 사치활동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분리과세. 생산하는 것, 분리하는 것. 또 사치하는 것, 분리하는 것. 그래서 생산 쪽으로 쓰는 것, 사치활동으로 쓰는 것은 분리해서 세금을 물려라.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별도 합산과세로 가라. 다 끝났어요. 이것만 알면 토지과세 그러면 다 그냥 풀 수 있어요. 생산활동에 쓰면 분리, 사치활동으로 쓰면 분리, 영업활동으로 쓰면 별도, 생산도 사치도 영업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종합. 진짜 단순하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걸 통으로 다 애울라고 하니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통으로 애울라고 하면 어려워져요. 일반 건물, 건물, 우리 상가 건물. 지금 우리 건물 있죠? 지금 여기가 상가죠? 상가 건물이 있으면 우리 상가 보러 다니면서 상가 지나다니면서 상가에서는 뭘 하든가요? 영업. 그럼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너는 무슨 과세? 별도. 간단하잖아요. 시골 갈 때 가다 보니까 농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농지가 많은데 보니까 농지에서 벼가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누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거 농지에서 뭐하고 있는가요? 생산. 그럼 농지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또 내려가다 보니까 서산 쪽에 가다 보니까 서산 농장이 보이더라고요. 목장이. 목장. 목장에서는 뭐 하는가요? 생산. 그러면 그것도 목장 용지도 딱 보니까 생산활동에 쓰면 분리과세.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공장, 농공단지가 보여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뭐 하는가요? 생산. 그럼 공장으로 쓰는 땅들도 분리과세.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골프장이 보이더라고요. 골프장이 보이는데 골프장에서는 뭐 하는가요? 사치. 사치활동으로 쓰니까 분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주로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영업활동에 쓰는 것은 별도. 영업활동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업활동이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생산활동 났네요. 생산 쪽으로 쓰면 생산활동에 쓰면 분리과세.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분리과세. 그러면 생산 쪽으로 쓰는 땅은 어떤 땅들이 생산을 해요? 하고 보는 거예요. 생산할 때는 농지, 목장, 임야. 또 공장, 용지, 염전 또는 터미널. 이것들은 생산을 통해서 쓰면 염전. 염전에서는 뭐 생산하는 거예요? 소금. 소금 생산. 됐죠?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은 이거는 사치. 사치활동이니까 분리과세.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면 영업도 아니고 생산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종합. 일반적인 경우는 종합. 그럼 토지는 과세를 구분할 때, 토지에 대한 과세를 구분할 때는 총 몇 개로 구분하는가를 볼게요.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네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은 종합, 별도, 분리.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안 하는가요? 안 해요. 그래서 문제 될 때 토지와 주택은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합니다. 틀렸네. 진짜 단순하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지문을 복잡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산. 합산해서 합산하여. 합산하여. 합산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묶어.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조금 물린다, 많이 물린다.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그럼 많이 물리려면 율을 높게. 적게 가진 사람은 율을 낮게. 그럼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합산과세일 때는 전부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합산과세는 전부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합산해서 과세할 때는 전부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분리해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들은 분리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과 묶어서 세금을 물리라는 이야기가 따로따로 물리라는 이야기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물릴 때는 이걸 합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물릴 때는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은 일정하게. 그래서 분리과세들은 전부 비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물음이 나오냐면 다음 과세 구분 중에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리고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하는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합산. 합치면 초과 누진 세율. 안 합치고 따로 물리면 분리과세. 그럼 우리 취득세는 내가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걸 다 묶어서 물리든가요? 따로따로 물리든가요? 따로따로. 그럼 취득세는 비례 세율.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물건을 싹 묶어서 등기하든가요? 따로따로 등기하든가요? 따로따로. 그러면 비례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내가 가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는 합쳐서 과세하든가요? 따로따로 과세하든가요? 합쳐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이 초과 누진 세율.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한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뭐하여? 합산하여. 그럼 양도소득세도 합쳐서 물리니까 원칙은 무슨 세율인데? 초과 누진 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비례 세율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을 가지고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기다 세율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본 잡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종합합산과세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종합합산과세예요. 일반 상가 건물들은 무슨 활동으로 쓰니까? 영업활동으로 쓰니까. 영업에 쓰는 땅은 별도. 영업활동을 초과해버리면 종합. 그런데 생산활동으로 쓰는 것은 분리. 사체활동으로 쓰는 것도 분리. 그럼 합산. 합산. 합산과세들은 전부 무슨 세율로? 초과 누진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비례 세율로. 됐죠?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찾아봐.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과세 대상은 땅은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종합,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으면 별도, 생산활동과 사체활동으로 쓰고 있으면 분리. 색이 구분했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중에서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빼면. 이 중에서 별도와 분리를 빼면 나머지는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지문 한 개도 없는데 여기가 막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 소유 농지. 농지. 농지 그러면 우리 농지 그러면 농지 한번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할게. 무슨 활동한다? 생산활동. 생산하려면 뭐 해야 생산하고? 용농. 농사지면 생산이죠. 그럼 생산활동에 쓰면 분리. 생산활동에 안 쓰면 종합. 한쪽 앞에서 하나만 더 구분하고 그다음에 막 돌리기만 하면 돼요. 형, 봐요. 도시지역. 우리 도시에. 지금 학원 근처에. 이거 도시죠. 도시지역에 지금 학원 바로 옆에가 농지가 있으면 농사 짓고. 변홍사하는 게 더 낫겠는가요? 건물 지어서 영업활동하는 게 낫겠는가요? 영업활동. 그러면 도시 안에 있는 농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원칙이 생산하면 도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종합합산 과세로 가라. 그런데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에서는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에서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왜 불가능하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개발 못하게 막았잖아요. 개발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영농에 쓰고 있으면 무슨 과세로 보내면 되고? 분리. 저 분리. 만약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서 생산을 안 하고 놀리고 있으면 무슨 과세로 가고? 종합. 종합합산 과세로 가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딱 나오면 두 개로만. 영농에 쓰면 분리. 못 쓰면 종합. 끝. 그럼 이제 지문이요. 전답과 이게 농지죠. 농지고 실제 영농에 사용. 영농 사용됐네.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됐잖아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 영농 경작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생산활동에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다. 못 쓰고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도시의 녹지지역이나 영농에 쓰고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이 나오면 개발 제한이나 녹지지역은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개발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죠. 여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그때는 세금을 많이 물린다. 조금만 물려준다. 조금. 그러면 분리과세. 그러니까 이걸 땅을 무조건 애우려고 생각하면 못 찾아내요. 이거를. 다시. 이제 산림보호 육성.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도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다. 그러면 정부가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임야들은 법률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요.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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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 법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법률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임야들은 정부가 뭐 하려고 지정했다. 보호하려고. 정부가 보호 육성하려고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올린다. 낮춰준다. 낮춰준다. 끝났네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명절이 됐으니까 그건 아시겠죠. 조상님. 조상님 배로 가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조상님하고는 같이 살아야 되는가?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가? 분리해서. 조상 나오면 무조건 분리. 정중 나오면 무조건 분리. 정중은 같이 있으면 헷갈리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상 나오면 분리. 정중 그러면 분리. 농지든 임야든 정중 나오면 무조건 분리 그러면 돼요. 나는 정중하고는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골에서 그 소리 했다고 혼났어요. 무슨 어떤 날이 있는데 이때도 내놓을 수 있냐고. 저 강의에서 못 내려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상님이 조상님이 뭐 해주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수업이 먼저예요. 그랬어요. 수업이 먼저니까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조상님하고는 저는 분리해서 살 건데요. 그랬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조상님하고 분리하러 가잖아요. 정중 나오면 분리. 이런 식으로. 저도 무식 중에 예비에서 나왔거든요. 시험 볼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중 나오고 뒤에가 농지가 나오든 임야가 나오든 그런 묻지 말고 앞에 정중만 나오면 끝에 가서 분리.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공장. 공장도 공장이 나오면 공장 용지에서도 공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산. 그럼 군 지역에서 입지 기준 면적. 입지 기준이라는 것은 생산에 쓰는 면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생산에 쓰고 있는 면적이니까 분리. 생산에 면적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했으니까 생산에 쓰는 면적이다. 생산에 안 쓰는 면적이다. 안 쓰는. 안 쓰니까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 놀리고 있으니까 종합합산 과세. 도시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 정도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산업.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볼게요. 먼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생산하려고 만든 지역인가요?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지역인가요? 그렇죠. 생산하려고. 생산하려고 만든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분리. 생산을 못하고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공장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어. 그럼 우리 주택 아파트 단지에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걸 공장을 여기다 놔둬야 된가 내보내야 된가? 내보내야죠. 그러면 내보내려면 세금을 낮춰서 내보내야 된가? 더 올려버려야 된가? 더 올려야죠.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일지라도 공장의 용지를 공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간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을 공장을 공장 땅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기를 상가 땅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인가? 상가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상가 땅은 무슨 활동으로 쓰니까? 그렇죠. 영업활동으로 쓰니까 기준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한 것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만 구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일지라도 공장이라고 해석해라. 상가 땅이라고 해석해라. 상가 땅이라고 해석해라.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이제 찾아볼게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공장이 나오네요. 그런데 군지역에 있으니까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그냥 공장으로 보시면 돼요.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종합합산과세. 도시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생산하는 지역이다, 못하는 지역이다. 공당은 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생산해야죠. 공단에서는 생산해야죠. 생산하는 지역이니까 공장용 건물의 부속도 기준면 이내 생산에 쓰는 것은 분리. 생산에 못 쓰는 것은 종합. 그다음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여기에 공장이 있으며 공장을 공장이라고 봐라. 공장을 상가 땅이라고 봐라. 상가 땅이라고 봐서 기준까지는 별도.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의 땅을 공장 땅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간주를 해버리시면 돼요. 실제로는 건물의 땅이라는 이야기가 공장 땅이라도 상가 땅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가 공장 땅이라도 상가로 해석해서 세금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염전. 염전 나오면 여기서는 뭐 하면 되고? 소금 생산. 염전 나오면 생산활동이니까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염전의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염전을 폐지했다. 그럼 폐염전. 어제까지 소금 생산하다가 오늘부터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폐염전을 했어. 그러면 내일부터 다른 곡식 뿌리면 거기서 씨앗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안 나요. 소금, 소음기가 너무 강해서 나질 않아요. 한 10년을 그대로 놔둬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폐염전일지라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 전까지는 그대로 뭘로 인정해 준다? 염전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읽으면 안 돼. 무조건 염전만 보이면 염전은 생산으로 분리 그냥 바로 잡으면 돼. 염전은 여기만 볼. 다른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폐지했더라도 그냥 염전으로 보고 분리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이면 이거 해원제 골프장 그러면 뭐 생각나는가? 사치. 사치. 사치니까 무슨 활동? 분리. 분리과세. 사치니까 분리과세. 고구보락장도. 너도 사치. 그럼 너도 분리과세. 7번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의 사용이다. 여기서 목적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 지문이 이렇게 유사한 지문이 총 한 40개 정도 나와요. 이 유사 지문이.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하고 관련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무슨 회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고 생산활동에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생산활동에 사용했다고 봐요. 그럼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무슨 과세? 그래서 분리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활동에 쓰면 분리과세입니다. 별도. 별도합사는 무슨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가요? 영업활동. 영업활동. 일반 건물. 일반 상가 건물은 영업이죠. 영업활동과 관계되고 기준까지는 별도. 또 도시에 우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공장 땅은 공장 땅을 공장 땅이라고 해석해라. 상가 땅이라고 해석해라. 상가 땅이라고 봐서 기준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 자, 이제 여기만 찾아낼 줄 알면 돼요. 자동차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임기현 선생님이 어떻게 강했는가 모르겠는데 자동차하고 관련된 게 총 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느 학원에 갔더니 이거를 앞머리 깔지 않다가 다 열 몇 개를 외웠더라고요. 그걸 왜 외웠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시켜서 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머리끌자를 막 따가지고 노래 형태로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못 풀겠네요. 그랬어요. 그 명칭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으로 써버리면 못 풀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랬더니. 간단하죠. 그랬어요. 지금부터 1톤 트럭을 하나 사보세요. 그랬어요. 1톤 트럭.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트럭을 사야 돼. 우리. 트럭을 사서 뭐하러 다녀야 된가요? 달걀이 왔어요. 배추 갔어요. 무 갔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가요? 자동차는 무슨 활동? 끝. 자동차하고 관계된 건 전부 다 무슨 과세? 별도. 끝. 그 대신에 터미널로 쓰는 것만 분리과세. 이거 하나만. 자동차 중에서 터미널로 쓰는 것만 분리과세. 나머지 자동차하고 관계된 것은 전부 별도 합산과세. 배울 필요가 없네. 이 décision에 되어 아름다운 것 같단 말이완이. displayed 우리같이 mesure. 감사합니다.